집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셰프였건데 엄마가 뿅 갔어 엄마가 방송국을 이렇게 됐다 각자 기억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아빠? 아빠 지금 종인사님 앞에서 그 말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 야 얘 이사 왔냐? 응? 근데 저게 라이브로 먹어야 좀 맛이 하루에 있긴 해서 좀 싱싱하긴 한데 소용이 뭔지 들어요? 오빠 여기 너무 자꾸 없어지는 거 같아 아니야 잘생겼어 좋아요 용德 생기虾红素葉黃素 억然成为社長